안녕하세요 슈플입니다 자 오늘은 19시 칼리니프리즘 프리미어리그 사컷 단박스를 브레이크 해보겠습니다 자 케임도 보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1 2 2 3 4 5 5 5 5 5 6 5 6 6 6 6 7 7 7 7 8 8 8 9 9 10 11 12 12개 패기 되어 있습니다 아 자,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. 자,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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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네요.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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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소름이 안나옵니다 참고로 소름이랑 쌓인 카드가 없어요 오오 칼라가 보입니다 칼라 어떤가요 좀 이따 볼까요 이것도 부른데 호래바스 라인스터링 무스타피 화이트 킥스 화이트 루키 블렌모레이 루카 밀리 브레이 비치 엘타이어 이쁘해요 그리고 핑크는 와우 미국의 크래스티안 프리시치 프리시치 크래스티안 99번 중에 43번입니다 파벤스키 루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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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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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세스 자멀 루이스 제임스 워드 프루스 아 얘들은 영어로는 힘들어요 패스 탑 바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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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키 서 바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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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란스 쪼딴 인더스 리버풀 달러 루키 아 아기다기 아 아기다기 사파이 락카제 포뎀 앤드로 그레이 네베스 어? 얘 누군지 아는데 패스 새로 보는 애들이 많아요 몰라 어린 러벤 레전드 아 러버니 최시도 뛰었구나 아 아 카드 이쁘다 액다이얼 75장이네 시그로스 오르기 작년 챔피언스 리그 제스쿨 에플레 오고고나 시그로스 요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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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지? 사체스 쿡 아 또 있습니다. 붉은게 있네 샤이먼볼 테라 누구야? 제임스 밸러 한 적은 없네요 아 이거 이쁘다 카드 레스트시티 윌리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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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미성 선생님 편카드 아이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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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라는데요 안되는거야 잘됐네 마티치 알리쌍 가스트로 미키타리안 베르통원 아이비 이베 스크럽 벤스버리 이애나초 투순 야몰렌코 에반스 치 에슐리안 흑 스크럽 어 또 브롱색이 있습니다 렉키 카트 런더관 히타르베리링 펑키 핸드릭 드너럭크 불전속입니다 루어 렉키 렉키가 다행인거야 얘는 또 199원정 199원정 안돼 으쌰 마셜 짜파코스탄 제이미 바디 자 뽑기전에 아까 구입엔데 한정수 고함시 로 Awu 이즈 렉키 지탈 이래 That I'm good 온거야 그니까 여기 안화이꾸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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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